새꼬시를 위해서 참기름을 짜는 거예요. 막장에 넣어버리는 거죠. 막장이 엄청 고소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. 고소한 땅콩을 넣잖아요. 씹히는 맛도 있잖아, 그게. 그래서 그러고 직접 짜는 이 참기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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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이거 한 번에 원샷에서 이렇게 딱. 큰일 나요. 조금씩 먹어야 고소하지. 아니, 큰일 나진 않겠지만. 하루에 글라스로 한 잔씩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엄청 좋겠죠, 그러면. 회 새꼬시 앤 조개찜이고요. 여기서 오늘 맛있는 새꼬시 먹어보도록 할게요. 봄에는 뭐니뭐니해도 도다리라고 하는데 도다리 새꼬시를 먹도록 할게요. 도다리 새꼬시 대짜 주시고요. 우럭사시미 소짜 이렇게 하나 주세요. 해물라면도 한 개 갖다 주세요. 일단 해물라면. 도다리 새꼬시예요. 이거 쌈장에다가 한 번 먼저 찍어서 먹어볼게요.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잘 이렇게.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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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대짜 500g이에요. 소국 소국 씹혀있는 느낌이 너무 좋다. 후... 요거 양념장도 엄청 맛있어요. 쌈장인데 거의... 전이카롱 바보거리는 중이야 algum개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야 무릎까지 또 나왔어 해산물에 향이 진하게 올라온다 멍게 야 멍게에서 바다향이 엄청... 느껴진다 자 이번엔 초장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초장 다시 와사드리도 나왔어 너무 맛있 giveaway 굳이 가방과 함께 없어서 치킨건이 아니었지만 언젠가 좀 멋진 가방을 보고 이번엔 연어가루가 엄청 aimuka 그러면olas과는 먹어야만 이런 시장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속은 표시되어 별로 안 diferen지 않고 잘하면 먹어야만 이러는 απο 좀 donné 더 맛있게 먹어야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와우 사장님 요거 요거 좀 더 주시겠어요? 네 많이 드릴까요? 예예 많이 주세요 하나 더 먹어줘야지 요거 쌈장 요거 엄청 맛있는데? 찬게임 향도 진하게 올라와요 무는 조합 우와 띠웅 뻔데기 음 한국 속담에 뻔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음 파 아이 물 띠웅 띠웅 transition automatically 쓰 jetzt kk 칠 아 Rod iz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달걀찜 부침기도 있어요 짠 우럭 우럭! 우럭해요 이거! 이렇게 쌈장에 찍는 거도 맛있지! 고춧가루 우유 오우 가지로 오우 응 제가 우선 목말로 할 수 있니깐 아 왜 잡혔어? 보통은 나도 유튜브 많이 보니까 카톡 엄청 많이 하거든 제가 이미 카톡을 함부로만 했네요 아니 일부러 카톡이랑 제가 연락처는 있는데 아니 일부러 카톡이 아니 그냥 카톡 제가 그 제가 일부러 카톡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뭐냐면 사생님 그 한 데 갔으면 이런 또 그지? 이게 분위기가 더 좋아 오늘 저랑 분들이 아니 얘가 나는 내가 진급을 해서 내한테 소개했다고 했는데 나는 원래 내가 그렇게 안 돼? 우리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렇게 진급을 했습니다 광택에 좀 있었는데 정상이범이야 맞습니다 정상이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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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밑에서는 고구마 택배 한번 먹어볼까? 땅 근데 나도 오늘부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8시에 오는 거였는데 한 8시에 오는 거였는데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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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동죽 동죽 다 깠어요 동죽 짠 동죽 고춧가루 아.. 요거 라면 이름이 왠지 오징어 쌈뽕일 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? 라면 무슨 라면으로 끓이세요? 우리요? 잠깐만 오징어 쌈뽕이지 삼양라면 아 삼양라면이에요? 네 왜요? 와 삼양라면에서 해물 향이 엄청 올라와요 해물을 별도로 넣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예 해물을 별도로 넣어요 이것저것 해물라면인 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면이 삼양라면인데 내가 왜냐면 삼양라면 안성탕을 좋아하고 어릴 때 먹던 게 삼양라면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삼양라면 먹었을 때 추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래서 이거를 쓰고 이것 대신에 해물을 이것저것 넣어드리는 거지 그러시는구나 그럼요 어쩐지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진하게 이렇게 끓여가지고 드리는 거지 해산물 향이 진하게 나가지고 나는 오징어 쌈뽕일 줄 알았는데 삼양라면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ㅋㅋㅋㅋㅋ 여기 삼양라면의 햄면 여기 딱 있죠 밥을 말아서 후추도 다 넣고 마지막 회가 이렇게 딱 남았거든요 마지막 회랑 같이 이렇게 너무 맛있게 만들어져요 하.. 봄에는 도다리 먹으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봄에는 도다리가 제철이라 그러니까 도다리 새꼬시가 맛있어요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